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사기 이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투표자수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당 후보가 받은 7만 4200표 가운데 3만 7771표가 여러분들 가짜표인 겁니다. 그 가짜표를 집어넣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하이라이트 절정인 겁니다. 그 가짜표를 확실히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여러분들 까발개진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너무나 화끈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전체 다 그냥 완전히 역대 선거에서 그런 짓을 했구나 한 것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으면 선거는 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미진한 겁니다. 본인들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이 사전조작의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위조사전투표 조작을 확보한 다음에 투표장에 나타난 사람 몇 명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 정도 이 가짜 투표는 항상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렸죠. 역대 선거를 총선 총선 대선 대선 지방선거 지방선거를 비교해보게 되면 아주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왔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총선이 4년 만에 실시가 됐는데 사전투표율이 12.19% 선거인수 기준으로 해서 26.7%로 늘어난 겁니다. 14% 늘어난 겁니다. 미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이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에게 사기를 채운 겁니다. 지방선거가 2014년에 11.5%였습니다. 2018년대에 20.1%입니다. 거의 9% 이름 증가시킨 겁니다. 이 20.2%가 뭡니까?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이게 가짜. 10월 10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5% 된대 그걸 22%로 뻥튀기 한 겁니다. 7.5% 한 29% 정도 뻥튀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이런 그게 선거범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율도사 913만 명이고 총선은 1187만 명인데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여러분들 표본의 수가 몇 년 만에 10% 정도 여러분들 늘어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인수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치기가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선거인수 가운데 몇 퍼센트만 훔치면 되니까 이 선거인수가 나오면 선거인수의 당일 투표자 수하고 사전투표자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 조작할 것만 결정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추 4200만에 4400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시민 작가가 나를 찾아와서 4.15 총선 몇 달 전에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지역구를 최소 160석에서 비례대표 합쳐서 180석을 계획하고 있더라. 그걸 유시민 작가가 심상정한 게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표를 조작해서 표를 확보한 다음에 쑤셔넣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총선 여러분들 기획한 친구들은 웃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말이야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4400만 정도 되니까 이번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한 7% 정도 우리가 한 번 만져 그러면 297만 표 정도 구할 수 있는데 297만 표에 쑤셔 넣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정치인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26.69%로 발표한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는 19.99% 정도 될 거다 이야기. 그럼 얼마 부풀렸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6.70% 부풀려 가지고 대략 297만 표에 쑤셔 넣은 겁니다. 그렇게 압승한 거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는 선관위가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6.93%를 발표했는데 신문에 난 그게 죄다 사기라는 겁니다. 진짜는 얼마냐 32.43%니까 얼마 정도 부풀렸냐 5.50% 정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표로만 부풀리는 것만 결정하게 되면 선거 결과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0만 표를 먹으니까 쑤셔 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작성해 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니까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얼추 비슷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사전투표장에 나와서 표를 던진 사람들보다 몇 퍼센트 올릴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산거 기획자들이 여러분 뭘 하겠냐 그래야 맹령을 시달하게 되면 밑에 기술자들이 돌리는 겁니다. 6.70%를 돌리고 여러분 돌리면 297만 표 297만 종로구에 얼마 넣고 성동을에 얼마 넣고 광진구에 얼마 넣고 뭡니까 무슨 간악구에 얼마 넣고 뭐죠 동작을에 얼마 넣고 그렇게 했으면 웬만한 사람 딱 떨어뜨리고 한 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권영셋이 용산구에서 맥백부 차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를 보이콧해 여러분이 보이콧하든지 여러분 나오든지 안 오든지 뭡니까 놀러가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니까 선거기획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이번에 6.7% 이번에 7.50% 이름부터 조작하게 되면 329만 표 쑤셔 넣으면 4월 10일 총선에 대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일이. 사전투표일을 가짜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가짜에 3만 777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4.15 총선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얼추일은 얼마나 들어있는 겁니까 329만 표 정도의 가짜가 297만 표 가짜가 들어있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얼마가 가짜가 들어있는 240만 표 가짜가 들어있는 겁니다. 가짜를 다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산으로는 24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딱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방송을 하면서 이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한동훈 씨 발언의 빛과 그림자를 명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직시해야 그다음에 4월 10일 총선에서 낭패를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동훈 씨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 하면 선거 부정이 없을 거라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심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절대 선거 문제는 내가 탔지 안 하겠다 그렇게 그냥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이라는 것은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불행하게도 모든 도장은 사전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는 순간 다 이미지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결정적인 건 아닌 겁니다. 그럼 결정적인 게 뭐냐 투표소 단위의 사전 투표자 수를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절대 협조 안 할 겁니다. 목숨 걸고 국민들한테 사전 투표자 수를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cctv 다 가리고 캠코드 촬영 금지하고 사전 투표자 여러분들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해서 한 달 이러면 늦었지만 한 달 안에 이러면서 선거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쓰고 국민들이 완전히 선관위한 모가지를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은 jrh님께서 내 방송을 보고 너무나 여러분 컬러풀하게 아름답게 역대 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투표지를 조작을 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역대 선거 사전 투표 수 증가 현황 2016년 총선에서는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78.9 대 21.1%였습니다. 사전 투표와 불과 504만 표였습니다. 이것이 4년 후에 2020년 총선에서 사전 투표 504만 표가 1160만 표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656만 표가 늘어난 겁니다. 130.2%를 늘리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추정한 것처럼 297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은 걸로 봅니다. 추정치입니다. 어떻든 656만 표는 사전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풀에 해당하는 겁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656만 표 가운데 얼추 329만 표를 한 겁니다. 297만 표를 한 겁니다.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거가 4년 만에 사전 투표가 여러분 따블도 아니고 1.3배가 여러분들 사전 투표자도 늘어난 겁니다. 꼭 같은 게 여러분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두 후보가 3만 표인데서 7만 4만 표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가짜 사전 투표자 수 3만 7771표를 전부 다 진교원에게 더해 줘 가지고 이렇게 가짜 투표자 집어넣어서 득표 수를 만든 겁니다. 똑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1,160만 표를 늘려 가지고 656만 표를 늘린 다음에 656만 표 가운데 297만 표를 실제로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은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2022년 대성동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이 정상적인 투표였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1,116만 표를 여러분들 늘린 겁니다.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2022년 대성동 선거에 사전 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1,116만 명 221.4% 늘어난 겁니다. 2.2배 정도 사전 투표자도 늘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당일 투표는 어떠냐 당일 투표는 여러분들 2020년 총선은 2016년에 비해서 9.5% 줄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총선에 비해 가지고 8.0%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급 여러분 수학 쓰지 말고 그냥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여러분 뭘 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의 핵심은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하는 거구나.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율을 국민들한테 가짜로 발표하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했고 2020년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 정도 쑤셨는데도 어떻게 여러분들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몇 표로 차이로 24만 7077표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엄청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jih님께서 자세히 그려 가지고 이러면서 저한테 제공한 겁니다. 2016년 총선에 대비해 가지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 투표자 수가 2.2배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년 만에 실시된 2020년 총선에서는 2016년에 비해 가지고 사전 투표자 수가 1.3배가 늘어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이걸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 앞날을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제도권 정치인들은 전혀 해결할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나라가 그냥 지탱이 되기가 힘들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통계학 규칙을 알 수가 없더라도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라는 게 다 여러분들 뭐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한쪽은 1.3배가 늘어나는데 한쪽은 10%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발생한 문제를 고칠 의지도 없었고 대선에서 발생한 문제를 고칠 수 없으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무지막지하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쨌든 조작이라는 것이 이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아주 큰 작업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